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고요 포토로래퍼의 직업도 갖고 있고 뮤지션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패션과 음악에 관련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작업도 되게 좋은 게 제가 이걸 찍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저한테는 그게 계획이고 발단이에요 촬영을 하고 결과물까지 보고 혼자서 스스로 다 결정하고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사진 속의 인물이나 장소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날씨 얘가 이 사진을 찍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사진 한 장에 저한테는 다 기억을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자연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하늘, 나무, 바다 자연 자체가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캠핑으로서 자연 속에서 사진을 찍고 내가 자연이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음으로써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것들을 치유하는 거고요 또 제 사진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치유 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가사나 멜로디에 우리의 감성을 맡기고 거기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은 내 얘기 같은 노래를 들었을 때 사진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치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사진을 찍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